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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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겠어요?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? 영차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 있는 이런 거 크랭크라고 하나? 학교 때 배웠던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회전력을 이렇게 다른 방향을 바꿔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다 종이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서비스에서 뭐지? 로비 로비 로비보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면 이 부품들 종이로 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매트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큰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이것도 그럼 출력하신 거예요? 예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만든 건데 좀 뒤에서 한번 해야겠다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날개 짓을 하네요 되게 리얼한데요? 자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조립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작은 기계를 만드는 거죠 탈의 텁 쉬는 여러분 저k 아 천 자 ב 요즘 남은 나 일어낸 거기 돌아가 일어낸 감사합니다.